제가 오기 전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를 외국인 매수라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특히 5월 한 달 동안 보면 7조, 8조가 넘는 금액을 코스피 쪽에서 손매도를 했습니다. 환율도 1110원대 또는 1100원대 초반까지도 장중에 내려갔었고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시장이 추세가 반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도 기대가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선은 저는 일단은 저항선으로 봤는데 3230까지 온 다음에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를 보면 국채 금리가 1.6% 정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일단 고점에서 굉장히 돌파하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사실 32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라든지 또는 지금 테이퍼링이 우려되는 거고 그다음에 6월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가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수주, 그중에서도 소비주 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마주 중에 대선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 수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주로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 외국인이 하루 팔면 하루 사고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내수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워낙에 또 내수주들이 강한 모습을 우리 시정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관련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많이 보시어서 앵커님들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항공주들이 급등한다, 그런 게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이 돼요. 미국은 동부나 서부 쪽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미 서부 쪽은 굉장히 날씨가 더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휴가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공 여행주 또는 크루즈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저도 이제 미국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가 항공권들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텔 숙박비도 무지하게 올랐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비용 증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 소비주에 대한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대한항공이 지금 거의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되고 있죠. 아시안항공을 이제 M&A를 하면서. 그래서 대한항공의 시세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항공의 시세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